스와 메가서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패너메이커 전예솔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준비한 해설강의 다 들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만 선별적으로 해설강의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저희가 강세를 묻는 질문이 무조건 나온다. 무슨 말? 무조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1점짜리로 많이 나오죠? 보면은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삐사리가 밟다 라는 뜻인데 밟다인가요? 밟다인가요? 밟다죠. 맞나요? 우리 국어영역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삐사리가 밟다. 밟지 마시오라는 건데 사실 이거 해석은 필요 없죠. 밑줄 친 부분이 어디에 강세가 있죠 여러분들? 강세 문제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실 겁니다. 이쯤 되면 그죠? 이제 9월까지도 왔고 수능까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모음으로 끝나거나 그죠? 혹은 자음 스페인어로 n와 s죠? 쉽게 그냥 ns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모음 혹은 자음 ns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 실라바 음절의 액센트가 놓인다. 그죠? 두 번째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앞에 나왔죠? n과 s 꺼져! 얘네를 포함하지 않고 ns를 제외한 모든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맨 마지막 음절의 액센트가 놓인다. 그죠? 3번 1번도 싫고 2번도 싫다. 나는 1번도 2번도 따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룰브레이커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단어에 뭐가 들어간다? 액센트 표시인 띨데라는 거 들어가죠? 띨데네. 띨데네 여러분들 많이 알 텐데 많이 만만한 게 아르볼이죠? 아르볼. 나무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띨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룰브레이커에서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예외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l로 끝났죠? n 에세가 아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2번 그룹에 속합니다. 그죠? 맨 뒤에 액센트가 놓인다.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오는 보기의 단어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텔, 호텔, 나리스, 코, 바렛, 벽, 렐로우, 시계, 테니스. 테니스죠? 테니스가 그냥 테니스. 테니스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지금 읽는 것만 봐도 느낌 오죠? 오텔, 나리스, 바렛, 렐로우, 테니스. n, s로 끝난 거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놓이니까 답은 5번. 사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처럼 n과 s로 끝난 게 있나, 모음으로 끝난 게 있나, 내가 들어간 게 있나, 이렇게 털면은 답이 사실 바로 1초만을 보일 수도 있겠다. 2번은 쉽게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것 같고요. 2번 갈게요. 자, 철자 문제죠? 1번은 만약에 강세 문제가 나온다면 2번은 전통적으로 철자 문제가 나오고 이게 틀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 5년, 6년, 7년, 10년간. 그죠? 여러분, 철자 문제 나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1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철자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건 기본 어휘 암기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기본 어휘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사가 많이 나오죠, 철자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래, 하, 하하하, 하몬, 나랑하. 사실 이거 셋 중에 하나는 알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귀, 하몬, 햄이죠. 하몬빵 할 때. 하몬이 깨소 할 때 샌드위치 많이 먹잖아요. 하몬이 깨소, 햄치즈라는 뜻이죠. 나랑하, 오렌지라는 뜻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만 맞춰도 사실 답을 쉽게 1번임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점으로 나왔죠.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이 여러분들이 오답 순위가 5위라고 찍혔던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은 재작년엔가? 재재작년엔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특으로 나와 있죠. 용어를 맞추려면 일단 보기부터 봅시다. 1번, 무이. 이게 영어로 베리죠. 아주 라는 부사입니다. 베리. 무초가 영어로 much란 말 보이죠? 그래서 much. 그래서 much란 뜻도 있고 man이란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딴은 이것도 이 친구도 베리랑 비슷한데 한국어로 쓸게요. 그렇게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이건 많이 딴 또는 2번과 5번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동등 비교할 때 딴 또 꼬마 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딴 또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나 라는 뜻인데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좀 다르게 쓰이죠. 딴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형용사 앞에 놓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이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잘 못 오고요. 올 수 없죠. 영어서도 베리 단독으로 안 오잖아요. 베리 프리티 베리 익스펜싱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페인어 무이랑 딴 같은 경우도 무이 딴 뒤에는 형용사가 많이 합니다.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이것만 봤을 때 이 친구가 부사인지 아니면 남성 단수에 맞춘 형용사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친구도 그렇게나 많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문맥을 봐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답이 사실은 3번임을 역추적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비엔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비엔가 같은 경우가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뜻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뜻 여러분들이 como estas? estoy muy bien? 할 때 그 비엔이 있죠? 이게 영어로 뜻이 뭐가 있냐면 그냥 well, fine 이란 뜻이 있어요. 좋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 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잘 여기 well 이란 뜻도 있으니까 뭐 형용사 잘 있다. 좋은 상태로 있다.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뭐 스패너를 잘한다. hablo muy bien espanol 할 때 잘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well, fine으로 알아두시면 사실은 혼돈할 일은 없을 겁니다. 혼돈? 헷갈릴 일은 없다. 혼돈은 좀 너무 간 어휘 같아서 자, 2번 갈게요. bien이 요구에 한 번은 나온 적이 있는데요. cbn 이게 예전에 9평과 6평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비록 뭐뭐할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을 갖고 있는 수고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똑같은 시노니모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냥 하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수능 범위에서는 아운 개가 비록 뭐뭐할지라도 양보의 접속성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bn이 재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재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bns 복수형으로 쓰면 이게 약간 안위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안녕 있죠. 안녕 너의 안녕을 빈다 할 때 그 안녕 있죠. 이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 그리고 bn a bn b a도 좋고 b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a도 좋고요. b도 좋다. 뭐 그거는 상관없어. bn oi bn 만약에 나 오늘도 좋고 내일도 괜찮아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답을 찾았죠. 그죠? 체육관에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bn이 들어가서 bn은 지금 무슨 뜻으로 쓰고 있다? 부사로서 덴브라노를 수식하고 있다. bn 덴브라노 bn이 형용사 앞에 나와서 부사로서 어떤 뜻으로 쓸 수 있다? 아주 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일찍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아주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bn이 아주 이런 뜻도 있죠. 두 번째 또 도의 불로 모든 마을은 내세야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바라고 있다. 답이 3번이에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까다롭게 생각하면 까다롭겠지만 bn에 대해서 암기를 했다면 사실 보고 바로 3번을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bn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능에 또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지. 차라리. 4번 갈게요.